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 최대 주주로 올라섰으나 경영권 이전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행코는 내달 예정된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 윤여울 한행코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남양유업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의안을 상정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행코가 요구한 의안상정에는 집행임원 도입과 그 권한을 강화한 정관 변경권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행코는 52.63%에 달하는 남양유업 지분을 확보했지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넘어선 이후 일어난 일이라 이번 정기주총에서 울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경영진 교체라는 암초에 직면하면서 적어도 올해 1분기까지는 매각 과정의 막판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내달 맞는 60주년 기념일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전해집니다. 4년간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남양유업이 오너리스크를 덜고 쇄신을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대한민국 홈책